네, 이슈 국어 시간입니다. 일단은 고운 우리 한글을 배워보겠습니다. 학습 목표는 한글의 잠과 몸을 익혀보는 것입니다. 한글의 장과 몸을 익혀보는 것입니다. 한글의 장과 몸을 익혀보는 것입니다. 한글의 장과 몸을 익혀보는 것입니다. 내가 뭐 보는 거야! 와 고마워 우리 어디 있지? 응 거기 잡고 있던데 나와! 빨리 나와! 손바닥 돼! 이때 맞을까요? 알겠습니다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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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!